마지막이야. 어? 태양어가 있네? 얼른 앉아서 먹자.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걸. 이걸 찍어서 오면. 쿠라. 안녕. 어, 쿠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라야. 오늘 1위. 1위 하셨구나. 축하드려요. 음악방송 오늘 아이즈원 1등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와 쿠라야. 누구? 이루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에요. 이루마라고 합니다. 아, 어색합니다. 근데 이거 트로피 가져왔어요. 뭐예요, 그럼? 네, 이거 오늘 1위. 오늘 1위 하셨구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니, 이거 아이즈원 이거 받은 지 얼마 됐어요, 지금? 한 시간 전에? 네. 1등 기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지? 비올레타. 네, 맞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뮤비도 너무 예쁘고 다 챙겨갔어요. 이걸 여기다 어디에 두자, 이거. 세아노 위에 딱. 우리 퓨어내네. 우리 퓨어내네. 우리 퓨어내네. 우리 퓨어내네. 잘하러 와주세요. 잘 지냈어? 네. 어, 쿠라가 뭐 갖고 왔어요. 네. 백설기? 백설기. 오, 오늘의 퓨어내네. 퓨어내네. 이거. 이거. 어머. 백설기 뭐야. 이거 손재해. 제가 선배님이랑 다시 고원 만나고 싶어서 만들어내네.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모두의 주방. 우리 꼭 다시 만나요. 하트. 예, 귀여워. 사쿠라네. 크라 사쿠라. 네, 벚꽃. 오늘의 주말 2년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팍, 벚꽃으로. 뭔가 이런 잔의 맛이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안녕!